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의 공포 게임은 사이렌에도 역대급 퀄리티가 가장 높은 게임이라고 소문난 게임을 이번에 다운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얼마나 퀄리티가 좋을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뭐야? 야 무슨 영화 같아 게임이 젠장 자동차가 고장 났어 기름이 없어 기름 기름을 얻어야 된다는 거겠죠? 어 주유소다 잠깐만요 차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지? 뭐야 불안하게? 그래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주차되어 있는 거 보면 사람들이 죽은 건 아니겠죠? 와 이거 핏자국인 줄 알았네 핏자국이니? 핏자국이야 왜? 왜 그랬어 왜 그랬지? 아니 주유소에 핸들이 왜 없어요 주유구가 없잖아 주유 주유 그걸 찾아야돼? 일단 사이네드를 피해서 펌프를 얻어야겠죠? 자 지도를 보면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이 가스 스테이션 여기기 때문에 이쪽으로 쭉 가서 저쪽에 파워 스테이션까진 가야돼 아니야 아닌가? 어 잠깐 경찰 사이렌 소리? 이거 사이렌 헤드가 내는 소리겠지? 와 저걸로 사람 유인해서 죽이나봐 야비하게 자네 아 창고 쪽으로 가야되는데 창고 쪽이 어디지? 직진인가? 어 뭐야 여기 아닌가 봐 뭐야 왜 아아아아아아악 아니 없었잖아요 저쪽 길이 아닌가 봐 그치 아 여기가 어디야 어 찾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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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야 여기 어디야 막다른 길이야 어 길 찾았다 어 나이스 아 여기까지 온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문이 안열려 여기 여기 문 어떻게 열지? 여기 열어야 되는거 아니야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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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오시면 안 돼요 잠깐만 허어 아아아악 얘가 중간에 가로등으로 변해 이거 봐 아 그래서 죽었구나 이거 사이렌 헤드야 아아아아아악악악악악악악악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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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절대무다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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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생존 포인트야 와 미쳤다 손전 가로등 믿으면 안되네 아니 나 가로등을 안 믿으면 내가 지금 누구 믿어 내가 여기 지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게 가로등인데? 가로등 근처에 가지 말자 모든 가로등을 의심해야돼 헉 나이스 뭔가 찾았다 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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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방금 소리 이거 아니지? 제발 이거 아니라고 해줘요 제발 어 쪽지 열쇠를 찾고 싶으면 트레일러 공원으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트레일러 공원? 아 여기다 트레일러 공원 중앙쪽이죠 트레일러 공원 어차튼 으아악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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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트레일러 공원 나 힌트 겨우 찾았어요 아 겨우 알았는데 제발 오지 마세요 진짜로 아 진짜 제발 트레일러 공원 트레일러 공원 아 여기는 못여나? 여기는 못 아 여기 열쇠가 트레일러 공원에 지금 있다는 거구나 아 나 죽었다 아 나 스태민 없어 이번에 제발요 제발요 불빛 불빛 불 불 불 불 켰다 아 나 못보? 대박사건 나이스 여긴 뭐야 어? 여기다 여기 근처에 열쇠가 있다는 건가? 쟤장 아 쟤장 일로 오지마 야 저 가로등 무조건 괴물이야 저기 없었어 안돼 여긴 못 오겠지 여긴 못 오겠지 여긴 못 오겠지 제발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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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절당기였다 뭔 헐 어 미안해요 고마워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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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아 망아 죽음 아 스태민 너 노스 제발요 제발요 한번 봐주세요 어?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제발 제발 제발요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제발 이거 열쇠 쓰면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세이브야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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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주세요 빨리 오케이 여기 뭐 있을 거야 어 찾았다 니돌아 저 찾음 어 내가 못 본 걸로 할게요 아 무슨 내가 바보도 아니고 뭐 해보자는 거야? 어? 뭐 한번 해봐?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요 돌아갈게요 어 미안해요 어 성적 되게 안 좋네 진정해요 진정해요 미안해요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진정해요 저도 나름 싸움 잘해요 잠깐만요 왜왜왜왜? 오 나이스 뭐야 뭐야! 죽음? 님 썸네일 좀 찍음! 아싸 이거 썸네일 써야지 어 감사해요 된건가? 이제 차로 돌아가면 되는건가? 맞죠? 끝난거 아니야? 차로 돌아가면 되는거 아니야? 기름 얻었잖아 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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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딩! 엔딩! 이건가? 다 피하고 좋았어 패스트 드라이버 운전 쌉짤해 아 왜왜왜그래 어 잠깐만 세렌드가 하나가 아닌데? 어? 뭐야 아 이건 아니지 잠깐만 오케이 살았어 난 배드 엔딩인줄 알았는데 어? 님들 봤어요 방금? 아까 저 사이렌헤드가 나온 그 위치가 가로등이 있었던데요 그럼 아까 저기에 있었던 모든 가로등이 사이렌헤드였나? 헐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바이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